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14학년도 경찰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청소년 가정 가장 가정을 돕기 위해 경찰청에서 기획한 수박 판매 행사에 사용된 수박의 무게는 표준편차가 1kg인 정균포를 따른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이 수박들 중에서 49개의 수박을 임의로 추출하여 무게를 조사해보니 평균이 9kg이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신 분들은 일단 이거 변수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일단은 뭐예요? 전체의 수박의 무게의 표준편차니까 얘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쓰고요. 얘가 모표준편차가 되는 거예요. 모표준편차죠. 모표준편차. 그 다음 여기서 49개를 추출했다. 이 49개가 뭐가 됩니까? n이 되는 겁니다. 표본의 크기. 그 다음에 무게를 조사했더니 거기에 평균 보이시나요? 49개의 무게 평균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9kg은 x바 표본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행사에 사용된 수박의 모평균의 m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은 a부터 b인데 두 개를 모한 값? 뺀 값을 구하라. 두 개를 뺀 값은 우리가 뭐라 불러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p. 절대값 z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0.95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사용했던 신뢰 개수의 1.96 대신에 얼마를 대입해라? 2를 대입해라. 이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뭘 구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아,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을 알고 있습니까? 이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l이라 그럴게요. 실제 이게 b-a죠? b-a는. 그럼 곱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 2 곱하기 신뢰 개수 2에다가 됐어요? root to n. n이 얼마다? 49. 그리고 표준 편차가 지금 얼마입니까?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1만 그냥 대입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 알고 있냐? 이걸 물어봅니다. 따라서 답은 얼마예요? 얘가 7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답은 7분의 3. 되나요? 이렇게 만족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